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에요. 이거는요. 혹시 방탄소년단이라고 아세요? 알죠. 지금 그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신청을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아주 방탄소년단이라서 우리 손녀딸이 나도 알거든요. 걔를 아주 좋아해서 근데 봤더니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얘들이 이뻐. 근데 안가요. 얘들 인기를 계속 내가 봤을 때는 상승하거든요. 각국 나라에서 계속 인기가 많아서 상승해서 군대를 안 갈 것 같아요. 군대는. 네. 운은 어때요? 운도 좋아요. 계속 상승합니다. 뭐 각각 사주는 나중에 추후 제가 여쭤보긴 할 건데 일단 군대에 대해서는 여쭤봤는데 안간다? 네. 이뻐. 아이 더 이따가 안가야지. 근데 군대 문제 때문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나이대 남자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많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다문가는 좀 구설을 타실 거예요. 네. 타시는데 군대를 안갑니다. 그래도. 그래도 군대를 안간다? 네. 너무 잘생겼어. 잘생겨서 안간다? 네. 아니에요. 잘생겨서 잘생긴 것도 있지만 지금 인기가 많아요. 이 각국 나라에서 상승을 하니까 안가실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네. 네.